BMW 미니 DSP 제품으로 업그레이드 하신 고객님 오늘 바닥 우퍼도 같이 작업하여 기본 멀티 시스템으로 튜닝하는 작업내용입니다. 포칼 제품의 이염전형 바닥 우퍼 제품을 장착하는 작업내용입니다. 또한 각 스피커마다 앰프까지 모든 배선을 작업해야 하기 때문에 쉬운 작업은 아닙니다. 기본 멀티 구성 시스템, 매치 앰프, 포칼 스피커, 포칼 우퍼 작업 등을 장착했습니다. 감사합니다. 2011년식 BMW 미니 차량이었습니다.